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은 초등교과서 왜곡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과서에도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작년부터 사용한 국정교과서는 초등은 국정이니까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인 까닭 알아보기 이렇게 됐습니다. 강화도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인 까닭 알아보기 이건 내용 앞에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일본과 체계란 강화도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조선의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 3 나오는데 1번은 제 1관이고 2번은 해안청량이니까 7관이고 그다음에 일본이 죄를 지어도 조선정부가 심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10관치의 법권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1은 조선이 더 이상 청에게 보호받는 데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여 청이 조선을 간섭하는 것을 막고 일본의 침략을 더욱 쉽게 만들려는 뜻이 숨어 있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해안을 관측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과 이를 구실로 군함과 같은 배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 집필자인데 수없이 제가 다른 것은 문제 제기했지만 조율수호조교 12개 조관을 보내주고 왜 불평등하고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지 설명하라고 왜 불평등하는지 설명하고 왜 제 1관이 이런 뜻으로 설명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다음에 또 밑에 해안청량권이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해라고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답이 안 옵니다. 그런데 작년 2학기 때 이것이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 오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옮겨지면서 이 페이지를 빼버렸습니다.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이 페이지를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교과서에 이름 싫은 사람이 뒤에 감순히 뭐니 해서 이름 싫은 사람이 76명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교과서 집필하고 여기 보면 연구진, 집필진, 검토진, 심의진, 감수진, 발행협조 이런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교과서를 엉터리로 만들어놨습니다. 열두 군데는 틀렸고 제가 제적을 해서 세 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던 곳으로 연무당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연무당. 연무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던 곳으로 당시 일본은 이곳의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 조선관리들을 위협했다 해서 여기서 일단 연무당은 틀렸다. 연무당은 지금 건물이 남아있지 않다. 사진들로도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연무당 틀렸다. 그 다음 당시 일본은 이곳의 군인들을 이끌고 나와 조선의 관리들을 위협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이 있느냐. 근거 제시하라고. 여기에 이 포가 겟틀링포거든요. 어지라고요. 겟틀링포. 네. 저거 전시되어 있는 네 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겟틀링포. 이 겟틀링포가 그때 우리 조선의 협상단을 위협했다고 하는데 이 겟틀링포는 위협하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중간에 협상이 결렬됐을 때 구르다 기호다 거가 나는 돌아가겠다고 만약에 위협했다면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걸 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구르다 기호다 거가 나는 가겠다고 하면서 남기한 말이 뭐냐면 이 협상이 이제 결렬이다. 이 협상만 제대로 됐으면 이 겟틀링포 다 주고 가려고 그랬다. 신식 무기. 이것을 당신들에게 주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무산됐다. 우린 난 간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숨어서 협상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일 날 협상이 타결돼서 도장 찍고 3일 날 저인식을 하고 그때 이 겟틀링포 네 문 중에 한 문을 줍니다. 조선에 주면서 실탄도 3,000발을 주고 이것을 끄는 전차, 전거 앞전차, 수레차차 전차도 한 개 주고 사격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외에 일본에서 갖고 온 신혼대감으로부터 저 밑에 말단 직원까지 선물을 다 목록을 해서 다 줍니다. 그 사람들 그런 거 잘하죠. 선물을 다 주고 그때 구르다 기오다가가 승선할 때 우리는 우리가 서로 축하할 일일 때는 예포를 쏜다. 우리가 선박에서 21발 예포를 쏠 때 조선에다 썼으면 좋겠다. 했더니 신혼대감에 좋다. 우리도 쏘겠다. 그때 우리나라의 예포의 시작입니다. 그때 이제 홀수로 내려오죠. 21발, 19발 21발, 19발, 17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21발 쏘지 않습니까? 예포를 21발 쏩니다. 그때 예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의 이 사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열무당으로 바뀌고 틀렸다 했더니 열무당으로 바뀌고 그 뒤에 거 빼버리고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못 씁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역사익을 좀 해나가다가 나중에 국가가 못하면 그냥 민간의 지원자나 후원을 받아가지고 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표준화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표준화를 만들면 요즘에는 웹 같은 데 띄워놓으면 그런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아예 그냥 국가가 그걸 못 해주니까 국사편찬위원회도 믿을 수가 없고 그건 믿을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이거를 번국민운동으로 그걸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환 그 다음 중학교 교환 고등학교 교환해가지고 표준화를 해놓고 이제 그거를 위키피디아처럼 그렇게 해서 어떤 편집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돼지게 되면 그걸 수정 보완하고 수정 보완한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죠. 큰 비용이 내가 안 들 것 같은데 그거를 예를 들면 그 한 번 팀 같은 게 조직되면 비용 같은 거 염출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되면 맨 뒤에다가 후원자 기명 성명까지 쫙 해가지고 그렇게 딱 올리면 뭐 그냥 굳이 내가 볼 때는 국가가 뭐 해달라고 그렇게 하려면 무슨 뭐 누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이 아는 거예요. 민간이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강화도주의학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고 초등학교 교과서는 아이들 교과서에 12군데 이상이 틀려가지고 또 3페이지나 제가 지적한 거 빼버리고 사진도 빼버리고 여기도 사진 이름도 틀리고 심지어 이 교과서에 넣은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는 사진을 초대 대통령 이대 대통령 취임하는 사진을 실어놓고 초대 대통령 사진 캬 시임 사진이라고 해놓고 그런 막 엉망입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좀 과격하질지는 모르지만 난장판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는 기나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좋은 그거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좀 해나가다가 나중에 이게 좀 무르익으면 그렇게 해야겠네 표준안을 나라보고 해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냥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후원자들도 골드 실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웹이니까 그렇죠 웹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그냥 유튜브 방송을 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죠 수정 보완을 해서 축적을 시키면 되거든요 축적을 시키고 다 그 기록을 남기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 아버님들이 방송을 보시면 참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나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또 민간이 또 나서야 이런 걸 바꿀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방송 마치시고 국사TV를 들어가시면 또 김병헌 소장님이 평소에 하신 부분들이 또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는 뭘 따르시렵니까 다음은 이제 오늘 총론이라 그랬으니까 다음은 강론 중에 졸수조규 부록과 무역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오류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론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시청에 대단히 고맙습니다